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첫 번째,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본 적 있다 그건 뻥이죠 하나님 본 적 있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본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뭐하는 사람이죠? 양치기였어 모세 이렇게 양치고 다녔던 모세 양을 제일 잘 몰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뭐라고 했느냐 따라서 말해보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옆에 서면 죄인들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더 잘 살 수도 있어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죄 지은 적 있죠? 거짓말도 해보고 도둑질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벌이 있었냐 없었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도 하나님이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니까 그리고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날개 있는 짐승과 날개 없는 짐승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땅에서 살 때는 날개 있는 게 편할까? 날개 없는 게 편할까? 날개 없는 게 편해요 네 발 가지고 뛰어다니면 훨씬 빠르죠 그죠? 날개 있는 새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려고 해봐 힘들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어? 날개 없는 건 어떻게? 떨어져 죽죠? 날개 있는 건? 날라가면 돼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도 죽을 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죽어보면 알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온 세상 것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 공기 바람 냄새 소리 향기 웅파 오 3학년이 좀 소리를 웅파라는 어려운 단어도 쓰네 그런 게 있죠? 목사님이 이건 뭐예요? 부기죠? 목사님이 전에 유치부 어린이들과 공부하면서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눈을 꼭 감으면 북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랬더니 유치부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 눈을 꼭 감으면 북소리가 안 들린대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에게 손으로 눈을 꼭 가리고 꼭 가리라고 하고 북을 딱 쳤더니 북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북소리가 들리죠? 오 유치원생들이 깜짝 놀라 오 들린다 이상하다 눈을 감았는데 왜 들리지? 소리를 보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풍선이 있는데 풍선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풍선이 날아갔어 풍선이 날아갔어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풍선을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여기 또 재미있는 실험을 목사님이 하나 하려고 가져왔는데 이거 뭐예요? 양초죠 양초 양초를 뭐 하려고 가져왔을까 양초를 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끌 것 같아? 북을 치면은 양초가 꺼져요 들어볼까? 세게 치면은 꺼져 한 번 해볼게 어? 아 닿았어요? 좋아 다시 안 닿게 해볼게 닿아서 꺼졌다 그러니까 안 닿게 해볼게요 이게 북이 커가지고 잘 안 돼 잘 봐라 닿는가 안 닿는가 닿았어 안 닿았어 꺼져 안 꺼져 왜 촛불이 꺼지죠? 소리라는 것은 공기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꽝 치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순간적으로 확 쳐서 촛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이걸 한번 보면은 6살짜리 꼬만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가지고 놀던 딸낭이를 숨기자 딸낭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몇 개월? 6개월짜리 꼬마는 물건을 감추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찾을 줄 몰라요 없어졌다고 울어버려 그런데 9개월짜리 아이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죠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11개월 된 정빈이에게도 똑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월령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9개월만 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혹시 이 가운데 6개월짜리 아예 있어요? 없죠? 눈에 안 보이는 건 없어 그런 사람은 몇 개월? 6개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저기 선이 삐뚤삐뚤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런데 실은 선이 그대로 똑바른 거예요 그런데 색깔만 칠해놨더니 선이 삐뚤어진 게 보여 그러죠? 똑바른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말씀 시간에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자꾸 엉덩이 한쪽을 들어 그리고 조금 후에 뭐 해서? 대기 오염시켰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눈에는 방귀가 안 보이는데 적외선 사진을 찍었더니 방귀가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핋아 company pul im book ز net in sozusagen 씨 affairs 不是 節目 lot rich één